안녕하세요. 게임집목입니다. 저는 엠노입니다. 오늘 제가 집목할게 이슬 팬입니다. 최근에 플레이스테이션과 린덕트 스위치로 출시된 공통적인 RPG 스리즈죠. 기존에 나왔던 스리즈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많은데 왜냐하면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고 못만드는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되냐면 최근에 비슷한 스타일의 게임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피플글러브? 이걸 부여하는데 이걸 하나 가리고 있었어요. 종마의 부종기는 알고 있습니다. 얘는 이걸 주고 어쨌든 엉쾌한 한정간을 부여하는데 골드로 살 수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건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패스 그 회색의 잔형 저는 아예 다루고 싶지도 않아서 처음판 이후에는 그냥 손을 아예 떼버렸죠. 모바일은 좀 낫다고 해서 해봤는데 그것이 역시도 조금 같습니다. 별로에요. 왜 이제 그 얘기를 꺼냈냐면 사실 이제 그 어떤 모바일 아 뭐 이런 보존 IP를 다시 이제 되살리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게임을 대하는 태도? IP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이스라는 게임 자체가 워낙 오래된 쓰레지기도 하고 리메이크, 리마스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신작까지 나오는지 벌써 열 번째 작품이 나와있는 상황이죠. 그 열 번째 그 작품이 나오는 동안 이스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무언가 하나를 꼭 지켜왔습니다. 빨간머리 야돌 말고요. 아니면 해변가에 굴러서 자빠져 있는 것 말고요. 그것도 전통이죠. 그쵸? 근데 그것보다 이 게임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보기듬은 당시에 보기듬은 액션 RPG였다는 겁니다. 물론 몸빵대우는 비비는 형태에 가까웠죠. 나중에는 조금 약간 버튼을 눌러서 쓰는 어떤 액션 요소들이 좀 강화되긴 했지만 그 전에 그 그 요소들 전체를 봐도 기본적으로는 이 게임이 다운후 게임에 많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방식의 RPG들 파이널 판타지나 드래곤캐스트 같은 아니면 진 여신전생 시리즈나 이런거에 달리 이스 시리즈는 항상 나도로 중심으로 전개되는 액션 게임이었다는 겁니다. 액션 RPG 그런 과정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다고 봤어요. 사실 어떤 타입점들이 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약간 근데 이제 그런 타입점들을 어떤 다른 스타일로 많이 좀 넘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볼도에 바뀌지 않는 어떤 진리만요. 딱 지켜봅니다. 이승의 어떤 장점들은 강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도로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색적인 어떤 전개 과정 그 다음에 멋진 히로인들 그죠? 그리고 액션이에요. 빠른 액션입니다. 이 게임은 그런 빠른 액션을 아주 잘 살렸어요. 일단 그래서 오히려 원작이 초보였던 방향 중에서 진짜 그럴싸한 병화? 활짝? 왜이렇게 느껴져요? 일단 멤버들이 조금 차있는데 그 해석의 전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게임은 그냥 비교하고 싶지 않으면 비교가 되는데 상세계전은 1996년에 나오는 소프트맥스의 전략 RPG입니다. 그 다소의 군대를 조종하면서 전쟁처럼 싸우는 과정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전직이나 어떤 자기만의 어떤 군대를 꾸려가면서 방대한 이야기를 즐기는 어떤 과정이 있었죠. 펜드래곤의 이올린을 중심으로 흑해자 GS 이런 이 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진 드라마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므로 멋지 않게 재밌었던 포인트는 바로 전투였죠. 그 전투가 전략 시뮬레이션 어떻게 보면 물론 기존에 있었던 그 게임들도 완벽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이미 나와 있었던 많은 상당수의 게임들을 소위 말하면 벤치마킹 좋게 말해서죠. 나쁘게 말해서는 베꼈죠. 그래도 창세기전은 그 자체의 시도만으로도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팬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폐색의 자동은 그냥 억지에 가까운 그냥 말 그대로 어떠한 노력도 느껴지냐면 저는 굉장히 놀랬던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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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들이 그 그 그 흐릇합니다.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파이어 엠블렘 엠게이지보다 훨씬 나은 전략성을 가지고 있다. 파이어 엠블렘 엠게이지는 최근에 나와있는 전략게임들 중에서도 그리고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 중에서도 굉장히 전략성 게임골 유명했어요. 아 총알 아 총알 게스트가 있나봐요. 무조건 쏠올성 그죠? 네 세계가 더군가 세스 이제 이런 그리고 뭐 창세기전 아시아 최고의 AP로 만들겠다. 그죠? 말하지도 않아서 그죠? 창세기전 못 보면 누가 난다고요? 그걸 지금 눈이 난다고요? 해외에도 창세기전 말고 마그나 카르타는 남았었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PC가 그쪽으로 이식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식 안된걸로 뭐 어쨌든 창세기능 시리즈가 어디였지? 일본에서 약간 리메이커형 형태처럼 나온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자 어쨌든 뭐 망했습니다. 별로성 투표는 안좋았어요. 다 따지고 보면 사실 없는거죠. 실제적으로 뭐 이게 뭐 그럴라고 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뛰고 싶으면 그만한 결과분을 보여야죠. 어떤 뭐 그냥 창세기전 나왔으니까 야 니들이 사 펜드봉 사야지 펜드봉 사서 뛰워 이 게임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리고 뭐 창세기전 저는 그 얘기가 제일 기분이 나쁘어요. 자기도 창세기전 펜이고 창세기전 애들은 완벽한 이해를 갖추고 있다. 그런 사람이 낸 결과물이 그따위로 말도 안되는 저 정말 정말 그 그 그런거 있잖아요. 펜들조차도 무시하고 이 게임 사록 자체도 무시한 느낌? 흐흫흐하하하하하하하 사실 어데 억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이스템을 하면서 이들이 이 시리즈 팔콤이 이스라는 시리즈를 얼마나 바뀌는지가 정말 많이 느껴져요 정말 그리고 이렇게 뭐 대왕의 시대 같은 이런 식으로 일단 작품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그 안에서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진짜 어려운데 저도 알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겨루어야 하는 아무 티가 팍 나요 그리고 이번 편 같은 경우는 액션 부분에서 그 소위 말하는 투인 액션이라고 해가지고 두 명의 액션을 동시에 조절하면서 박설내는 뭔 재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울라이크 계열의 어떤 느낌 해피해하고 가드 너스트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뭐 아주 다양한 퍼즐 요소가 있다는 뭐 RPG가 추구하는 이스3가 추구하는 장인들이 여기하면 다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 그 뭐 조금 더 창세기전 얘기를 하면 창세기전은 오히려 전작보다 그 원작보다 볼륨이 확 줄었어요 원작에서는 전주 자체가 워낙 반대해서 전주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아 조금 어렵기도 했죠 아 이거는 못 가네요 지금 브라이브 으 어 아 기분 좋아 아 대화의시대いる 네 어 그런 어쨌든 그런 과정이 대사나지 않고 후비 많이 해봤자 유명한 것들이요. 공도되는 캐릭터를 환영하는 수준에 그쳤어요. 그리고 그것도 특정 몇 개의 전투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로밖에 진행이 안됐습니다.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는 전쟁은 사라지고? 그냥 게릴라전만 남아? 아무리 팬드래곤의 이올린이 나라가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소수정예로 계속 이렇게 반항을 하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어떤 내용인건 알지만 전쟁자체가 사라조보니 상세계전이 무슨 얘각이죠? 아! 전투 좋아요. 이제 화끈하게 조져볼게요. 쿠보카타는 안썼다고 그러는거에요? 가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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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아! 더러욱! 더러욱더라? 사장벌이 도로 없나? 어? 추억 뭐라니 때문에 조언부터 보조조언부터 이럴부터 조언부터 두툴 조언부터 이럴부터 사장벌이 승나 터뜨려 터뜨려 바로 어떻게 자 뭐이런거 암흔 튜토리얼을 음식은 좀 다르지않나 으이씨 너만 남았어 욕새버리겠다 어? 뭐야 이게 무슨 실드 같은데 어떻게 표정이 제 표정하고 거의 똑같아요 시녀감사 어떻게할까 흐흫흐흐흫 고민중 답이 안나오는데요 아예 아예 올라타서 박살낼 박살낼 생각인가봐 흐흐흫흐흫흐흫흐흫 사유 저펌 공격 그냥 붙어가지고 배에 상륙한다고 해서 우리 대항의 시대를 제기했던 멤버들은 이 저펌 공격이 거의 필수죠 털로 가려갑니다 배가 가라앉지만 안될니까 자 갑니다 오호 좋아요 배구도를 깎고 자 Care again 날 빼고 할당글 immun성 전속력이 필요 에이 앳 сов 팝 털로 가 Rim 하 툭툭툭툭툭 툭툭툭 툭툭툭툭ità 툭툭툭툭툭툭 GRK 아이애! 아이템! 아이템 놓치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 저거 나중에 너무 잘한다 덕샘 물 방울 전작이 팬들에게 물을 전달하는 것은 다 알지만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항상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이스 나왔으니까 새로 사세요 근데 이번에는 전략 알피지입니다 아니면 이스 나왔는데 새로 사세요 이번에는 턴방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 이렇게 함선으로도 회전도 펼칠 수 있고 퀸 액션이네요 더 빠른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거면 좋죠? 나른 느낌이잖아요 오! 이스 뭐 새로운 거 막시로 하네 아줌도 알아 오! 재밌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야 팬들도 이 게임을 빠는 맛이 있잖아요 오! 예! 신난다! 막 이러고 있어요 저는 하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3장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행했어요 아 샀죠? 이스 텐! 플레이스테이션 파이브로 샀습니다 아 이게 아직은 스팀판이나 이런 게 안 나와서 일단 풀스판! 스위치는 저는 좀 답답하거든요 증명이 좀 답답해요 승무위 언제 통이 나오는 거야 지금 얘기대로 하면 5월 중에 공개되고 9월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을까 당연히 우리나면 1차 출시국에서 해당이 안될 겁니다 항상 닌텐도를 뒤통수를 치고 자 어쨌든 남쪽으로 가면 에어마이니까 타이너더가 없는대로 갑니다 동마랍니다 그러면 이제 좀 빨리 가는 거예요 오오 발음 또 이런 거 지금 옆쪽으로 바람이 가는 거 여기서 볼까요? 네 에홍! 저 섬이 아니라 저 들어간다고 알았으면 예에!!! 아 오케오케 오케이젠 헤르 그걸 타고하는것이 깔끔하게 생각했는데 흐하하 이렇게 대화하고 fest둘 사이에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었었죠 에잘르는 그 공주 카자를 모시는 시중해 바람 바람바람 무가 흐흐흐흐흐 이제 갈냐? 아 이거 풍미 그래도 이 정도면 바뀌지 않을까? 음 예 빨라서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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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상세대전은 그런 범위 내에서는 물론 팬들 입장에서는 야 나온게 어디야 PC게임을 돌리지도 못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라인게임즈가 개발팀을 해체해버렸잖아요 지금 패치됐어요? 제가 알기론 데이원 말고는 패치 하나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버그 많잖아요 아직도 튕기잖아요 최저가 안됐잖아요 그래픽버그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 다 무시하고 개발팀을 해체해버렸습니다 쉽게 말아서 레그스튜디오를 없애버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해체함에 왔다는 그런 기본은 지켜야되는데 그 기본조차도 짓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거에요 그냥 그 패키지 산 사람들을 다 맥인거에요 이제 앞으로는 개발팀이 없으니까 패치도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원래 예정됐던 DLC가 하나 있었죠 그것도 캔슬됐습니다 아 연맥인거에요 정확하게 진짜 맥인겁니다 팬들이 그렇게 그 체험판 거제같은것도 실틱 터지고 그랬는데 그 팬들을 다 바보로 만든거에요 한 번에 와 죽이죠 그러니까 조사하고싶어요 얌전하게 생겼지만 넌 그런 녀석이죠 표정보세요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이 신뢰를 무너뜨리는거죠 그걸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한겁니다 그래놓고 창세기전 모바일을 출시했어요 솔직히 모바일 저도 해봤지만 구립니다 구려요 이 게임에서 보면 대화실 하나에 보면 엄청난 연출이 많이 들어가요 계속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대화하는건 입에 맞춰서 움직이죠 바람이나 잔인 수건 같은것도 보이고 스위치판도 똑같은데 레픽만 째도 나요 이런 그러면 뭐 이건 뭐 일쓰랑 일쓰만 오래 만드니까 원래 그런거 아니야 스리즈 그리고 뭐 원래 개발신들이 팔꿈이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해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당할 수 있잖아요 상생신 7년 넘게 만들었다니 이건 새색이잖아 7년 넘게 만들었는데 왜 그렇죠 하여튼 실드를 칠만한 가치가 없는 게임이에요 팬이라면 더 그러지마 그치 그런 게임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를 그냥 다주면 안되죠 원래 냉정하게 혹은 말하면 힘포정을 내줘야 됩니다 진짜 뭐라 하고 그냥 망하게 놔둬버려야죠 거기다가 돈을 쓰거나 거기를 사두니까 요런 짓거리들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어? 평생선 팬들은 저런 무시를 다하는데 일반적인가 이 생각까지 왜 스스로들이 개돼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스스로들이 개돼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거 저한테 주실리 어떻게 어떻게 이제 이스이에게 돌아갈겠습니다 누가 봐도 적이잖아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이제 트윈 액션을 보여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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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윈 액션을 보여줄게요 트윈의 MG 얘도 사람인가? 그죠? 이게 특정 사람들을 자꾸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기계원? 약간 모스터 바라는 거 다시 살려보는거죠 꼭두각실 벽사를 잡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장화 아... 뭐가 나오죠? 사람? 꼭 그러네 아니, 사람들이 하나씩 납치돼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괴물화가 됐다고 참고로 기억을 못합니다 무슨일이 있었는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이렇게 구했어요 의사를 구했어요 이렇게 배에 탈 사람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look 흐흐흐l 강낚시 강낚세요 낚시는 병입니다 ㅋㅋ 진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장난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한 분 계시는데 낚싯대를 샀다는거에요 제가 맨날 보던 낚싯대는 비슷할거 같은데 전동휠 뭐 이게 엄청 좋더라구요 휠 감기는게 진짜 좋더라구요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너만 할래 600만원이래 하하하하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침으로 낚싯을 못할거 같아요 뭐라는지 아세요? 낚싯대를 이제 자기가 안쓰면 싸는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거에요 골프채 새걸로 파고라면은 중고로 갑이 안나오는 경우는 잘 안받고 주변사람을 줘가지고 꼬싱을 드립니다 골프채 줄테니까 나랑 골프치자 나 이걸로 치면 돼 돈 안되고 좋잖아 뭐 이런식으로 낚싯이 이제 그 자기가 안쓰는 옛날에 산 낚싯대를 공짜로 주겠다는거에요 세트로 도망갔어요 하하하하 유튜버 해야되서 하하하하 저는 게임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 밤에 그런일이 벌어졌다는 얘깁니다 행방문명된 사람들을 하나씩 여기 찾아내야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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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듯이 하하하하 기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니가 너무 쎈거지 야 무릎 꿇혔어 꺼져 상대가 안되는데 제발 이런 퀘스트 이런 연출 좀 넣지마요 그냥 그럴땐 전투시키지 말고 그냥 발리게 놔두라고 꼭 일일이 줘 패가지고 돌게 돼 이 친구가 친히 찾으러 왔는데 자꾸 끊어 가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스토리 스킵하는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게 일부러 하는거에요 그 반면에 여러분들이 치과 찾아서 여기시면 더 좋은건데 그래서 그런것도 심지어 정제 오늘 이제 공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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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씩 얻었어요 엽시다 스킬리아 하나씩 열리게 되네 오라 오라 오라있지 앤모 지금 빨간색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가고 있는데 파란색 말고 방어전이 너무 오면 죽겠어요 하나 더 개방되겠죠 메이스 여기를 이런식으로 해서 파란색으로 딱 맞춘거죠 오빌리티 레벨 레벨에 따라서 최대 5까지 올렸습니다 카자 카자는 이 부분에서 두단계가 올라오는 대개가 되네요 됐어요 카자 공격력은 좀 올려야겠죠 하울링 으락 움직여야 이런식으로 해서 등격이나 방어 이런부분도 올려야겠죠 이게 높여놓으니까 하자가 확실히 덜 죽어서 좀 괜찮아지겠죠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걸 사야되는거죠 범행 인장 플러스요 근데 이거는 범행 인장 3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저렇게 올릴 수 있는 버가덕성 플레이가 가능하다 우리서 어디갔냐 놀러간다 낚시할 수 있는 시기를 받았어요 이런식으로 꼬십니다 이런식으로 꼬시는거에요 낚시를 낚시 낚시 4번 울어라 울어라 히트다 어렵다 낚시가 아니라 누굴 때문에 여기서 계속 연타를 하고 서포트 낚싱이 이렇게 난이도 높은 키렘이잖아 다디는 2입니다 어려운데 한 번만 더 해보죠 어려워지니까 한 번만 더 해보죠 깨야하는데 이런식으로 꼬십니다 미낭락이 첫날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낚아요 실제로 경험담을 실제로 이렇게 꼬심을 당했습니다 인물 낚시하는데 저는 미꾸라지같은것도 잡히고 부모 조그만것도 잡히고 어? 좁는데? 소질이 있다는거야 야 넌 낚싱 소질이 있는데 뭐 같이 해보는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고쏠히釣림으로 가게든 항상 미란에가 아와데로 찾고 혼자 갈정도가 되는 미란에가 강태봉입니다 강태봉 그렇구나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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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 되면 안됩니다 그런 분들이 항상 꼬셔야 이렇게 괜히 이렇게 약시함으로 돌아오는 한번 던져볼까요 다시 후트 후트 자 잡아야돼 지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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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오트 녀석 이번엔 다 작아 탱글탱글 낚시가 그렇게 순쾌하지가 없네 휴즈는 그래서 어차피 오 새로운 적들아 오 오 이것도 튼튼하게 이게 튼튼하게 어떻게 노력을 못하게 만들냐면서도 단순하게 훈 욕 쫄아 유튜븐 그래서 조명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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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그럴 등장 오 오 오 그런 과정들이 꽤나 좋은 밸런스를 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니스3즈 특별히 엄청난 흑다쟁이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즈를 이해하고 그 3즌의 팬들이 뭘 원하는지 그 팬들이 뭘 보면 즐거울까 자유가 있네요. 참 좋은 게임입니다. 이 니스3즈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이 니스4즈는 가장 좋아합니다. 빠지네요. 이 니스3즈는 최대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이 니스3즈는 더 좋아합니다. 이 니스4즈는 더 좋아합니다. 이 니스4즈는 더 좋아합니다. 이 니스4즈는 더 좋아합니다. 아 공격적인 하나도 있습니다. 전국을 자기만의 전국으로 만들어내면 되는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전국으로 넘어갈 수 있고, 전국을 최대한 풀어내는 과정에 필요한거죠. 그래서 수반에 이렇게 상승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거지, 수반에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게임은 스토리 진행에 너무 목숨이 되죠. 수반에는 스토리 진행에 너무 목숨이 되죠. 스토리 진행에 너무 목숨이 되죠. 뒤로 가면, 데미지가 넘어왔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게 되면, 필드에서 회복하는 단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적들을 다 죽이고, 안전지대를 좀 빠져나가면 회복이 돼요. 점프했어요. 여기서 이런식으로 지금 이제 회복이 되는게 보이죠? 185 이렇게 쭉 이런식으로 해서 체력을 모을 수 있는데, 던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던전에서는 불가능하니까, 무조건 던전에서는 체력회복력이나 이런걸 좀 가꿔야죠. 지금 18레벨인데, 게임을 정말 많이ety에 아직 통장이 되니까, 빠진거 정말 많미, 하네가 뒷불받って, Nikkin 3 ת 9 더해야표 그래도 생각합니다. 탐 carta, 61 czyt 데미스를 계속 제가 받는 구조가 되니까 피곤해 아 재미있어 30레벨 기본 2레벨은 없는데 레벨을 써 먹어야 되니까 효과적으로 레벨을 써 먹어야 되니까 10레벨 19레벨 오우 불안한데 그린들 발밑에 바람을 실어다 준다는 고대 비법 아 이걸 타고 지나가는거다 또 할아버지가 불러요 이야기가 두개가 조금 공존하는데 좀 재밌는건 하나는 주인공이 어떤 얘기를 듣고 오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근데 그거를 아 무슨얘기야 소라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오는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이 할아버지 그 그 집으로 오는 얘기에요 이 할아버지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아돌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무언가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돌도 아돌도 여기서 무언가를 자꾸 깨닫게 되구요 네 아 밖에 있나봐 이 두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저도 아직은 몰라요 근데 뭔가 전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 있는거 같아요 그 그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이색적인 전개가 있는거죠 아까 여기서 보드를 타고 가면 그죠 아 진짜 아니 그냥 타고 계속 갈 수 있는거야 어 그 그날 제발 그럼 두번째 와이티 두번째 아돌도 두번째 토론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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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중요한 미션이래요. 그냥 어느정도는 피곤해요. 그래서 레벨하고 따로 적이랑 이런거 하는거죠. 그냥 부어진대로 쭉 가려고 하면 풀이 다 조금 퍽 된 것 밖에 없더라구요. 약간 이런 부분에서 가능한거죠. 한개 좀 더 해줘요. 우와. 이거 약간 확실하게 모아둔다. 3단계 미래 바닷가 5단계 분학 15년에 이거 가능하면 아이돌보다는 차격점을 찾고 즐기시는 것도 좋아요 무리에서 호흡 그런 식으로 보면 아프게 눈치 쓰면 내가 죽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슈에 잡고 펴났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체육때도 완전 저렴 때까지는 너무 걱정같을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체육때문에 적어보는거죠 체육때문에 적어보는중 귀엽고 흐흑 하핫 하핫 뭐하니 어?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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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 이 아뇨 우주좌우주좌우주좌우 이거는 돌이 있을때만 막아줬어요 제가 한 번 흠에 나오면 잘 반전밤 으흐흐흐 로그를 저 하늘이 이럴 때까지 빨리 달려있어 여기서 저쪽으로 그냥 가면 여긴 던전이라서 체력이 안잘 낚시 열풍인거 같다 가 낚시라고 그러네 오늘은 컨테이션이 좋으시네 아니 어떻게 똑같이 오셨어요? 할아버지 슈퍼공수 아니야? 비장의 공수 여기서 있는 낚시를 그니까 이렇게 기억은 못하세요 할아버지 정체가 너무 궁금해 이거 꼭 엔딩을 봐야겠어 갑자기 또 낚시 타임이 꿀차? 오우... 너무 아깠어 에? 동의조각이든 작은 거 이거 기억이 난가 보다 조금 더 괜찮을까? 음 동의조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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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궁금하죠 본인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지켰습니다 맞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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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시가 바로 뭐지? 기억이 안나? 하하하하 결국 쉽게 말해서 아텀이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 깨어나죠? 거기를 쓰인거 불렀어 흐하핳핳하하하 흐핳핳핳핳 이런 게임이 없냐 흐흐핳 흥 형이요? 뭐.. 사람이 없네 그죠? 문제라도 있어? 현장이야? 어라? 오 오 당연히다 아 아 세라모 지금 두개 가지고 있으니까 어 이걸 입혀도 되고 스케이트코트를 입혀도 되는군요 아 세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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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세라모 잘 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오, 하나씩 다 됐다 아, 네, 쟨덕 아, 그것은... 택바바코 같아 개일부츠 스피드 어택 스피드 어택 스피드 어택 무조건 저걸 끼고 갈 수는 없는데 이렇게 많이 있겠는데 고기 준비 좀 덜해서 봐야겠는데 아까같은 반복플레이나 이런걸 해서 레벨을 좀 올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개방 요런 요소들도 이용해서 능력해방을 좀 해야되나요 여기 아마 이걸 넣으면 스킬 부분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타자가 스킬을 하나정도 더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어빌리티로는 해당이 안되죠 오히려 이거를 합쳐서 이걸 하나로 만들고 하러가죠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좀 강화를 한다며 여기 오는게 좀 더 낫겠죠 아 어 기라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미스폰이 미스폰만 되는게 아니라 수정소프트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정소프트 이렇게 좀 만들어서 성목을 좀 올려줬어요. 그 다음에 수정소프트. 아 그래요? 좋아 뭐.. 지금 쌓아가 있는 슬플레임은 안좋은 것 같은데 너무 쉬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 더 전주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 게임처럼 반성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원래 이스 3G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잘 맞춰져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도끼, 검의 인장이잖아요 지금 검의 인장을 만들 거니까 이거를 지금 100개, 지금 2개 지금 보면 이걸 6개를 만드는 거예요 어? 그럼 이걸 2개로 만드는 거예요 일단 수탄을 수로 개방해서 어, 요 라이트 버스트 획대로 어? 야 이건 뭐야? 파이언타가 수탄을 나선 그리듯이 볼 거 같아 이거는 지금 20레벨이라 아직 안 되니까 여기, 여기 부분을 수행하라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성능 정우고요 이제 이제 끼는 거죠 지금 여기는 1레벨 밖에 못 끼는 건가? 이거 도끼거든요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 2개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검 4개가, 3개가 되고 이렇게 이 부분도 사실은 몇 개 이상 이렇게 세금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성능이 오르는 식이에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굳이 3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얘가 지금 보면은 똑같은 걸로 이렇게 가야되니까 없으니까 지금 보면은 방패인장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심주정대에서 방패인장 이걸 차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이걸 3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공격을 개방해서 공격을 아예 이렇게 이러면 이제 공격하면 엄청 튼튼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스킬 보다는 공격을 더 올려주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도끼인장 어 지금 적색 물방울이 그것도 못 만들었나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일단 다 같이 사용되네요 네 부담을 표정 아 조제 펄 표정 도시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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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왕 잠깐만 지금 여기 센티가 그렇게 많아 흐흐흐흐흐흐흐 초기 가벗이 아니라 이걸로 바꾸고 거기에 독보요하지 말고 피킹 데미지 당선 차라리 이렇게 해주고 얘를 이제 강호하는게 맞겠죠 진PP 로 도시락 soprattutto 이런건 솔직히 말해서 악기 필요없죠 이거는 나중에 안쓰는것들은 여기서는 최대 3까지밖에 못올리네요 안쓰는것들은 매각해야죠 핸드엑스 둘다 약하네요 오히려 그러면 둘이요 저는 정말 좋은거 같아요 저는 정말 괜찮은것 같아요 비스스리즈가 사실 저한테는 조금 가능한 부분을 주는것이 있고 아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버템은 시리즈의 10번째 정신 면버링 작품이라는 부분이세요 그린들이 하고싶으면 진짜 제대로 반응이 되는거 같아요 이렇게 일상이나 이런것도 지원하고 싸우는 재미가 많고 그 다음에 뭔가 돌아다니는 여기다가 이런거 이런거 대박인거 같아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거 같아요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이 퍼프에 있는 이 시리즈를 어떻게 만들면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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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해볼게 кольку 사이루 떨린 참 おな 그린 SI SEO U nos todo human gusto 자유도변은 어렵고 싸우는 재미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자바구는 연식돼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취미가 엄청 커져요 일단 노릇몬들은 패치할텐데 패기는 쪼금 짐그윽하게 준비를 아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대신 드리려면 파관나고 이 스키는 멘탈체를 펼치고도 만날 수 있구요 페이스테이션이 많아 이건 본인이 원하는 플랫폼만 쭉 달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엄청나게 벌어질 때 이 중에서 20분이 저는 시장에 몽락되고 계속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출시되고 망해버리고 도망가고 하는게 반복되면 그건 안된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런 게임이 참 대단할 것 같아요 결국 발전되지 못하고 다시 예전에 어떤 모바일 게임 가차를 뽑는 게임나 이런 게임만 남겨둬요 개인적으로 창세기전이 남아버렸어요 5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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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ke из etzung 5벌만 5벌 5벌 5 발전 6벌만 6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긴 시간 제가 준비한 학사다니의 취노플레임 가기까지 저는 또 다른 학사다니의 취노플레임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게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벌써부터 1월 중순 이후에 2월 초과 기대됩니다. 전체 게임들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그렇지!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будем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鹿 4단계, 관되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입니다.